대전 대덕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박정현 최고위원과 공정하고 정정당당하게 공천 경쟁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박영순 의원은 대전시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최고위원이 말한 즐거운 경쟁이 되려면 깨끗하고 공정한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박 의원은 또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적합하다며 이상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